안녕하세요. 환경부 장관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하고 친구들도 만나지 못해 아쉬움이 클 텐데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사라지고 어린이날을 맞은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는 우리가 사는 지구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자연을 보호하고 야생동식물을 살리는 일, 맑은 공기를 위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일,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는 일 등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노력하면 더 깨끗한 지구,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지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 작은 선물을 주문했는데요. 쓰레기가 사라졌다는 책입니다.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쓰레기를 만들지 않을 방법은 없는지 같이 생각해보는 책입니다. 어린이 여러분도 쓰레기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언제든지 환경부에 알려주세요. 지구를 살리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환경부가 응원할게요.